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와서 누적 확진자는 2만 5,333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4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명, 경기 22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 36명이 확진됐고 강원에서 2명, 부산과 충남, 대전 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